한 번 독립했다가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다시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는 성인을 일컫는 말인데요.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면서 독립했던 2, 30대들의 자녀들이 주거 비용과 생활비 등을 감당하지 못해 다시 부모님 집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편안한 노을을 보내야 할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감도 크게 가중되고 있습니다. 리터 루족의 중간은 앞으로 사회적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